아니 그 제목은 뭐야? 문제 지금 틀어? I am ground 이제부터 시작 제목 셋 나는 Robert Glasper 나는 Robert Glasper 너 Robert Glasper 시작? 내일 준비 첫 번째 내기 시작 지성 셋 지성 정답 대중 정답 정답 현지 하나 현지 새로운 딸 원진 2단체 왜 1단체 2단체 원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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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준비 1번 뭡사 저희 크리스마스 누구야? 아 이거 아니야? 인스타로 또 댓글로 또 얘기하고 있지 아 나 진짜 너무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마피아 한 명만.. 지금? 아니 또 들어가서 하기로 한 거 아니야? Children in Room.. Rule No. 500,078 이게 뭐야 2명이 형이 사회 해주고 5명은 다 같이 안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마피아 두 명 차량 한 명 모두 타면서 연진이 너무 하고 싶어하는 거야 야 귀찮으면 말로 해 귀찮은데 막독하지 마피아! 마피아 하기 싫은 사람 손 지훈이 형이 들어와서 그냥 들어와서 이렇게 눌러서 정해주면 돼요 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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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진짜 진심으로 제대로 파랑색 동그롯 동그롯 아니 진심으로 이게 이렇게 올라와 아니 나 확인하고 싶어 진심으로 하는 거야 아니면 가볍게 하는 거야 아니 가볍게 하는 거야 진심으로 하는 거야 일단 최대로 최선으로 다 해 가볍게가 제일 그릇 찍어요 알았어 진심으로 우리 입술이 치킨 먹었니? 왜 이렇게 기뭇는 거 있어? 아니야 입술 바른 거야 저 물어봐 이게 이빨이라고 너는 이빨이야? 치킨 먹은 네 일단 네 바로 지목할게요 자 마피아 우리 사무에들 이번에는 사무에들가 아니라 나 그런데 왜 나 많아 네 하하하하 잘 맞지? 이때는 다 정냐 나 이럴 진짜 몰입한 거야 나 몰입한 거야 내가 봤을 때 얘 가끔히 종체성을 헷갈려 상하이드 하우스 근데 솔직히 말하면 지훈이 형이랑 마크에 해체한 거 있었을 것 같아 맞아 뻔해 친구 한 명 있고 여기 좀 특별한 관계라서 지훈이 형이랑 나 지훈이 형이랑 절개했어 아니 지훈이 형 태해가 런쥔이 형을 해서 절개했어 오케이 잡읍시다 마피아 일어나세요 숨어 계세요 문사 문사 빨리 해주세요 저희는 내가 뭐하냐 아니 너 그냥 아무 얘기가 보고 있었어 나 잡았어 아무 얘기가 없었어 상례하겠습니다 의사가 살렸습니다 누구를 살렸어 아무도 안 죽었어요 동민이가 진행하고 싶어 새로 와서 진행하려면? 진행할게요 동룰 안에서 죽이고 시작하는 거 아니야? 아 실수했다 다시 할게 또 아니라서 직 얘기하고 싶어 좀 체크하겠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 절로 다 나왔나? 로진이 이상하잖아 로진이도 좀 이상한데 뭔가 의사가 되게 오래 걸린 거라는 거야 둘이 마피아라니까 아니 경찰이 당연히 안 좋을 거라는 걸 알고 기다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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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의사야 마크로 살렸어 그리고 경찰 나와 그리고 괜찮은 날 알려주세요 남은 세 명이 두 명이 마피아라 진짜 의사 나와 의사 맞지 말고 이재노야 주현이가 의사라는 말이야 정확히 보면 마실 거 같아 근데 어쨌든 넌 날 살렸잖아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날 죽이려고 했잖아 원준이야 둘이 마피아라 근데 여기서 의사 안 나오면 진짜로 의사야? 아니 여기서 의사 나오면 진짜로 의사야? 아니 여기서 의사 나오면 진짜로 의사야? 내가 의사 나오면 아니 기다려봐 경찰 나오라고 조인석을 알려달라고 내가 의사를 하고 아 오 이상의 의사에 아 맞아요 오케이 이렇게 갈 건데 진짜 진짜 얘기하는데 의사는 진짜 형이었고 형의 책을 몰라 들었어 얘들아? 어? 들었냐고 하나 둘 셋 와 이 사람들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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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 사람들 진짜 이 중에 백범 마피아 있어 무고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무고한 시민은 무고한 시민은 무고한으로 동차리 나오라고 souSE 마피아는 일어나 아 아 아 아 아 아 근데 이거는 방송적인 문제여서 그런데 우리가 립싱크로 그 이름을 얘기하지 말고 지목으로 해줘야 돼 그래야 보는 입장에서 보이니까 마피아 다시 한 번만 체크해주세요 지목 부탁드릴게요 지목 부탁드릴게요 지목 부탁드릴게요 대빨량 오케이 누군가 살려줄거에요 스킥도 부를거에요 MC 이상해요 MC 이상해요 아 아니 그렇게 치면은 경찰은 두 번 고를 거 아니야 뭐라고 그러네 경찰 두 번 고를 수 있었겠네 왜 두 번 고를 수 있었잖아 아니 근데 양심적으로 안 봤어? 아니 근데 아니 같은 사람을 해 아니 근데 고고한 시민이 죽었습니다 제노씨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경찰 나와 일단 내가 경찰인데 어 그래서 내가 제노로 몰랐어 맞다 아니 근데 아니 아니 죽었으니까 시민이니까 당연히 아니겠지 어 지성이 지성이 마피아야? 지성이 마피아야? 지성이 마피아야? 지성이 마피아야? 대답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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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경찰이 맞지 아니 진짠데 아니 제 장난 다 빼고 해찬이네 그러면 첫 번째 날에 누굴 야 이 형이야 아까부터 런지 죽였어 아니 나 해찬이야 그럼 해찬인 나라고? 그럼 그냥 해찬인 아 진짜라고 이 형이야 솔직히 니 죽을 때 나 살렸어 경찰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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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이라고 난 여기서 의심되는 거는 제민이와 지성이야 근데 솔직히 말하면 기다려봐 여기서 만약 해찬이 아니잖아 넌 죽었어 아 자 해찬인지 아 해찬이 혹시라고 근데 형 죽었잖아 너는 말 못해 나도 말 못해 투표 없잖아 투표 지목하고 잠시만요 형 아 얘는 이미 끝났고 이미 끝났으니까 이미 끝났잖아 배우고 안고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 진짜 대박이다 네 마피아가 죽었습니다 1대기사 어떻게 하는 2대기사 지금 이겼나? 지금 3명이 나왔잖아 그 3명이 나왔고 마피아 모르잖아 그래서 계속 죽일게 계속 죽일게 막 지성이잖아 뭐 이국지? 비성이야 경찰 회사 시민 잠깐만 나 이미 끝났어 날 죽이든 마크를 죽이든 너 계속 살아 이미 끝났어 아니야 자자 나 안 끝났어 자자자자자 우리 마지막 마피아 마피아 자 마피아 눈 뜨시고 자 지목할게요 누구를 죽으실 건가요 누구누구누구 누구누구 누구누구 누구 아니 마피아 아니 마피아 3 2 오케이 가보시고 그리고 경찰이 늦었어요 자 와 미쳤다 와 오케이 가보시고요 이사하는 살렸습니다 이거 아 박지성 진짜 너무 못해 와 너야? 아니 왜지 아 진짜 역대급 못해 역대급 못해 아 진짜 너무 못해 아니 아니 저 갈래요 쟤 아니 아니 저 갈래요 쟤 아니 들어와 잠깐만 잠깐만 나 진짜 저렇게 못한 사람 처음 봐 이게 내 말 그만 이게 왜 못한거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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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상황이야 아니 야 야 이거야 야 대박 최선의 선택을 한 건데 아니 아니 내가 여기서 시민을 죽이면 둘이 시민이 거 확보하기 해야 될 수 있겠지 아니야 너희 얘를 죽이면 그냥 끝나 왜냐면 아니야 아니야 그 두 게임이 뒤에 없어 1 시민이 다 죽었습니다. 에드다! 게임이야. 아니 진짜 그건 경찰을 죽이는 게 많은 게 있어. 이건 진짜 마피아 잘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야기해. 아니! 시민! 의사 경찰도 시민이 아니야? 어 아니야. 헐! 그래서 시민이 죽잖아? 끝! 아니 어쨌든 마피아 한 명 남고 두 명 남으면 마피아가 죽는 거 아니야? 아니야 아니야 그냥 시민 줘? 시민은 지성인 표기만이야. 그래서 다 한 분 날 가수면 그냥 빨리만 있어. 시민이 다 죽었잖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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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처음부터는 없어. 그런 거 있어 진짜로. 아 근데 방금 나 진짜. 아니 그리고 솔직히 방금 파는 쪽도 많이 에러가 있었어. 아 진짜 양심이 없어. 아니 진짜. 아니 근데 양심이 없어도. 아니 진짜. 아 진짜. 아 진짜 제노 나기랬고. 아 진짜. 아 맞아. 아 오케이. 아 오케이. 아무튼. 그래서 제미 씨 마피아 하신 소감들 좀 해주세요. 3월 씨 소감들까지 한 가지가 안 하고요. 리턱대고 와서 질문하는데. 이빨 달라고. 아 그게 또 스페셜한 날이 있다고 합니다. 뭐죠? 3월 14일에 화이트데이가 있다고 하는데. 참 스페셜하네. 아 근데 이거 이제 남자가 받는 건가? 아니 주는 거대요. 남자가 주는 거야. 남자가 주는 거야. 아무튼 그날이 로맨틱한 날이래요 그냥. 알겠어요. 알겠어요. 우리가 누군가는 공백할 거야. 24년이 없잖아. 맞아. 아, 내가 맞을 수 있겠다. 할 얘기 다 했죠? 네, 3월은 이렇게 두 날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. 그렇죠. 네, 오늘 저희 이렇게 인스타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한 번을. 알았어, 알았어. 아, 뭐라고? 네, 사실은 1년에 제일 스페셜 날이 무려 3월 또 있는데요. 23일. 23월 24일, 25일 홍콩 투어. 아니요. 네, 맞습니다. 이거 괜찮다, 이거 괜찮다. 맞습니다. 또 있지, 또 있지, 또 있지, 또 있지. 3월 28일 런던 투어. 또 있지, 또 있지, 또 있지, 또 있지. 3월 31일 파티 투어. 아, 형님 이제 3월에 끊었네요. 3월에 끊었네요. 사랑해, 얘들아. 네, 오늘 진짜 공연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.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할게요. 찾아뵙겠습니다, 여러분. 아, 그래. 진짜, 솔직히 23일에. 4월. 전담이죠. 제 생일이에요. 아, 4월. 그러니까 23일이 4월. 4월 6일이에요. 야, 좋겠어. 진짜 끝납시다. 형, 생일은 언제였지? 몰라. 진짜 짱. 3월 23일에는 또 저희가 단체에게 하는 날로 지적합니다. 박수. 박수. 안녕. 자, 한 번 제대로 해줄게요. 3월 23일 우리 귀여운 러시 생일이에요. 네,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저희 릴레이 인스타 라이브 이렇게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. 이 마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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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피아. 마지막으로. 재미 씨. 마지막 래스 해주세요. 요즘 시즌이가 많은 감기를 걸릴게요. 잔소리 좀 해주세요. 누가 감기에 걸렸다? 알았어. 야, 이거 두 시간쯤 해. 야, 이거 두 시간쯤 해. 안 맞. 잠시만요. 잠시만요. 1개 더 할게요. 1개 더 할게요. 1개 더 할게요. 알겠죠 여러분. 짓지마! 여러분께. 오늘 저희는 통일이 먹었습니다. 또 봐요. 또 봐요 여러분. 내게는 특정 I love you 바쁘게 달려온 나를